호남대학교가 심폐소생술로 버스에서 쓰러진 승객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던 중국어학과 이준하 학생 등 3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 원씩을 수여했습니다. 세 학생은 지난 16일 버스 안에서 70대 승객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처치를 했고 70대 승객은 병원 이송 중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. 광주소방본부도 세 학생에게 소중한 생명을 살린 시민인증인 하트세이버를 수여할 예정입니다.